자 저 그 어느 날 오후 그 어느 날 오후 오후 먼저 할게요 누가 불렸습니까 김세환 김세? 한 김세환씨 김세환 어느 날 나 이 노래 처음 들어본다 김시안씨 들으시면 아실 텐데 참 내가 모르는 노래 많아 많죠 가만히 피 기다리던 어느 날 오후 그리움만 남겨두고 가버린 사람 다시 또 쓸쓸히 마려군치고 기러기 울어불어 가을은 왔는데도 그리움만 남겨두시나 잊지 못할 그 어느 날 오후 가만히 피 기다리던 어느 날 오후 그리움만 남겨두고 가버린 사람 다시 또 쓸쓸히 마려군치고 기러기 울어불어 가을이 왔는데도 그리움만 남겨두고 가버린 사람 잊지 못한 그 어느 날 맞아요. 변함이 없었더라. 왜냐면 유튜브 방송하니까 전부 옛날 노래를 많이 부르니까 맞아요. 이게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또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노래 참 좋네. 김시환 씨 노래도.